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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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스루스 한 번 해볼까? 요즘 이거 핫하잖아요 그죠? 조랑검 스타트하고 레셔의 신발 없이 균열 이게 정석이더라구요 1랩 W에다가 이거 왜 캐스해? 미니언 근데 다 녹았습니다 어떡함? 아 나도 일단 가는 중 뭐 안 가나? 에라이 더 가자 더 가자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응 나 탱크야 절대 안 죽어 뭐지? 어어? 아니 이걸 들어와? 아프지? 미치겠지 그냥 딜 왜 이러냐? 아니 이거 뭐임? 왜 캐스? 자 들어가자 고려 배려 아껴주면서 맛있는데? 얘 텔포 있을텐데 그죠? 안써가지고 미안하자 6랩 찍고 저 말아서 노려볼 것 같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제가 이길 것 같죠? 뭔가? 쿨콤 다 맞아도 내가 이기겠는데? 오르헨 뭐 약하잖아 안 들어오니 이거? 안 들어오네? 들어오네? 안 되지 않았나 이거? 쿨콤 다 맞아도 내가 이기네? 아니 이거 왜 캐스에 오르 아니 이거 왜 강함? 아 근데 타워 한 대 안 맞았으면 이겼겠다 타워 맞지 말걸 딱 녀석 응 타워 맞출거야 오케이 타워 안 맞았으니까 냈어 그죠? 뷧 이 바보 같은 녀석 어? 따끔하지 그냥 어 그냥 쏴보고 싶은데 그죠? 줏 맞았으면 잡았겠는데 이거? 진정? 얘 뭐함? 아니 어 저거 하세요? 어 이거 안 깨졌네? 좋은데? 형 좋아 뿅 그냥 밀게 어? 그냥 밀렸네? 오른도 간 거 같아 님들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니 보킬이었음 웰캐센가 있는데 얘 테밍이 왜 이러냐? 모임? 와 큰일났다 이거 비상인데요? 뭐요? 노궁 노궁 좋아요 제하골도 좋아 잡았는데 이것도? 못 잡았는데? 잡았나? 오케이 노틸 탑 이쪽 오른만 오겠는데 그죠? 흐흐흐흐 오른나 너 이거 막을 수 있어 혼자? 여긴 줘야지 그냥 밀게 모르겠다 슛 좋아요 싸우는디? 바보긴 함 님들 아래에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갑니다 갑니다 어 안되나? 줏 와우 웰캐센 이길게 그냥 딱 아니 이게 바르스인가? 이거 진짜 탱크인데요? 마그만둔 탱크인데? 여기 노플 아니 궁쿨 왜 이렇게 짧은 님들? 이거 모임? 궁쿨 왜 40초야? 궁쿨 너무 짧은데? 뭐야 이거 어 어 써야겠다 그냥 슛하게 쓰자 어? 어 어 아 어 어 아 왜 안죽어봐 좀 더 늦게 썼어야 됐나 하빙 아깝네 와 이게 Q가 안 맞아? 끊겼네 Q가 매혹 걸려가지고 딱 끊겨버렸네 바로 먹고 욕먹으면 되겠다 그죠? 뭐야 오케이 와 이걸 들어온다고? 끝 아니 이게 이었으면 오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저거요 아 아 좀 잘할걸 아쉽다 저거요 어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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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적응이 안되죠 이번엔 ㅇㅇ 적응이 안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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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